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행복은 성족순이 아니라 부석순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아직 오랜만에 컴백하는 거여가지고 공직적으로 많이 뭐 이런 맞습니다.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? 행복은 성족순이 아니라 부석순. 안녕하세요. 부석순입니다. 일단 저희가 또 응원법을 이렇게 촬영하러 왔는데 이번 응원법은 좀 동작들이 있어요. 모두가 따라할 수 있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동작과 응원법이 있습니다. 이번에 같이 즐겨주고 좀 사실 저는 작년에 세븐틴 응원법 좀 쉽게 왔다고 생각하고요. 너무 쉬웠죠. 너무 이즈, 쏘 이즈 했어요. 다시 파이팅 해야 돼요. 그래서 2절. 이 부분에서 동작이 있는데 그걸 이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. 저희가 안무로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거 잘하면 진짜 음악방송 카메라에도 잡힐 수 있으니까 같이 그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무대도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정말 그 무대마다 그 무대에 방송 그 별로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엠카면 엠카도! 뮤뱅이면 뮤뱅도! 인가면 인가도! 그러면 좀 길어지면 어떡하죠? 길어진 게 예를 들면 뭐죠? 다생이 축제도 이런 건 어떻게 해요? 아니면 뭐 시상식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어제도! 에이 에이 에도! 에이 에이 엣! 이런 식으로 골디도! 센스 있게 캐럭분들이 잘 바꿔서 줄여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따로 이제 협의하면서 맞춰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파이팅 해야지 응원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! 레츠고! 봐라! 영화! 메인아! 데이 카로스! 후석션! 아프서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야옹다든 해가 충천인데 숨밤은 계속 10분 떠자야 돼 오오오오 태가 드리러 다같이! 아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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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은 다 오해 잘 나 보여 나 나 나 마오해 또 또 또 또 왜 아든바든 또 왜 일절이처 왜 햇 subscribe iles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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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구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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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buscando 무조한 몸도갖은 شada Pumpies eres 넌 좀 내려보자 우린 여러분의 푸석션 lets go 다 못되는 hair 시작이 되는 이 노래 turkey 내 옆에서 불려주겠어 부성순 세븐틴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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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성순 여기가 헤이 헤이 코치에 여깄다 하트 하트 친구들은 따로 왜 나 나만 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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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 비교한 모두 다 텐션 하트 진행하지만 부부 부부 부성순 뭐야? 부성순 세븐틴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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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진 이영진 세븐틴 아깝시 맨 넷 넷 넷 넷 넷 1점 넷 넷 넷 다같아 내려가는 조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게 네 인생 못 갔지 아무튼 부시고 물어 마시길 여기서 비타민 ABC 반갑습니다 신심심심 가정병 신비하네요 세븐틴 이성민 무숙원 행복한 보수수 모두 우리의 더 fighting age 방금 그 무대도 때 음악방송국의 이름을 불러주면 돼요 2절에 중간에 이제 컴온 핫뚜 컴온 핫뚜 해주시면 돼요 귀엽게 해주셔야 돼요 컴온 핫뚜 끝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부분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호호 제대로 못 짚어드릴게요 헤이로 갈까요? 호우로 갈까요? 호든 헤이든 뭐 허우로 갑시다 호우 그럼 이거 응원봉으로 다들 이렇게 박자식으로 하면서 5, 6, 7, 4 나, 나, 나 아니 응원봉으로 응원봉으로 아 네 5, 6, 7, 4 응원봉으로 때리는 거 아니죠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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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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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호우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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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컴온 핫뚜 컴온 핫뚜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에어만 이제 뭐 완벽하죠 맞습니다 우리 캐럿들은 잘할 거라 믿습니다 네 너무 완벽한데 파이팅 해가지고 정말 좋은 무대 많이 보여드리죠 네 우리 같이 이번에 활동 재밌게 즐기도록 해요 여러분 네 자 그럼 지금까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푸석순 푸석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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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